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24번째 주식헌터 시간이고요 아마 차후 강의 때는 제가 그동안 올려드렸던 어떤 기업들에 대한 방송을 이후부터 주가 흐름이 좀 어땠는지에 대한 수익률 리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가져온 업종은 사실 제가 주식헌터 초창기에 설명드렸던 엔터 산업 섹터였습니다 제가 그때 엔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서 리오프닝 주로서 충분히 주가 흐름들이 좋게 흘러갈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JYP 같은 경우는 방송을 이후에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YG 엔터 같은 경우는 하락장에서 같이 주가는 하락했지만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고 아무래도 의외로 YG 엔터가 실적이 탄탄하기 때문에 4분기에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또는 앨범 판매량들이 실적이 반영되면서 후실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라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개의 기업이 아니라 좀 부차적으로 엔터와 관련된 굿즈 상품을 판매하다든지 또는 위버스 같은 플랫폼들 또는 음원 플랫폼 같은 경우는 운영 대행해주는 회사들을 위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우선 큐브 엔터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업은 YG 플러스를 좀 먼저 종봉병부터 공개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섹터는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매우 매우 많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기업도 있었고요 디어유 라는 기업도 실적이 잘 나오면서 완벽하게 추세들을 전환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차트라는 것, 결국 주가라는 것도 실적이 만들어 준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겠고 항상 얘기 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의 영원한 테마는 실적밖에 없습니다 꼭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실적이 2022년 한 해 동안 농사를 잘 지었는데 체크를 해보시고요 검사를 끝내시고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은 부담없이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전략들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제가 얘기 드리지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은 2,300억의 상장회사 중에 몇 개가 최대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하반경직성은 탄탄하게 이 뜻은 결국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는 많이 갇혀 있고 위로 많이 열려있는 기업들을 접근을 하셔야 많이 좋은 투자 퍼포먼스를 좀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그런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많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요행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한 만큼 수학해서 가져가는 곳이고요 굉장히 합리적인 곳입니다 꼭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널 추가 노란톡에 들어오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갖다 대셔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채널 추가가 될 거고요 거기는 제가 매일 장전 8시에 글로벌 증시 그리고 환율, 유가 동향들을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저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게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오셔서 절대 비용 드는 거 아닙니다 오셔서 공부하시고 실적이 좋고 기술적 위치가 좋은 기업들이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지 하락장에서 얼만큼 하락하고 증시가 올라갈 때 얼만큼 올라가는지를 같이 확인하시면서 공부하시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큐브 엔터고요 종목 코드는 1823602 종목 코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밑에 주석을 달아놨는데요 큐브 엔터는 이거 하나가 다입니다 사실은 여자 아이들이라는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죠 실적 성장이라는 건 결국 이 여자 아이들 앨범 판매량 그리고 관련된 굿즈 판매량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2018년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앨범들에 대한 판매량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약간 분홍빛 이 데이터가 총 앨범 판매량이 될 거고요 아무래도 경제학적으로 이게 한계의 효용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동 판매량이 그런 개념이랑 맞물려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초동 판매량도 그만큼 많이 같이 팔리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뜻은 앨범이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구매하는 소비력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 이 뜻은 결국 이 아이들이라는 여자 걸그룹에 대한 어떤 팬덤층이 굉장히 지금 폭발적으로 두터워지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큐브엔터는 사실 지난번 하락장에서도 똑같이 주가 하락했지만 불과 5거래일 만에 하락폭을 만회할 정도로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결국 그 뜻은 실적에 기반한 투자가 매우 매우 중요할 거고요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하락한다는 건 주가가 매우 싸지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매력, 밸류에이션, 가격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매우 높아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라는 아티스트의 어떤 활동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 어떤 미국 차트에도 진입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또 계속적으로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 아이들이라는 아티스트가 굉장히 지금 폭발적으로 팬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매우매우 중요한 팩트고요 이 부분은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의 주요한 SNS죠 웨이보 구독자 수를 보면요 1등이 지드래곤, YG엔트에 소속되어 있는 지드래곤이고요 2등 같은 경우는 똑같이 YG엔트에 소속되어 있는 블랙핑크의 리사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매우 큰 시장입니다 빼놓고, 글로벌적으로 중국 시장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텐데요 모든 산업군이 마찬가지입니다 엔터 산업군도 마찬가질 거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라는 그룹은 웨이보에서 구독자 수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제가 평가르기가 아니고요 단순히 그냥 숫자 팩트로만 얘기를 드리는데요 BTS와 블랙핑크보다 구독자 수가 높다라는 거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의 큐브 엔터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지금 퍼포먼스가 잘 내고 있다는 걸 포인트로 좀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주식 투자자이기 때문에 팩트에 대한 사실을 기반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글로벌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면 블랙핑크보다, BTS보다 영향력은 떨어지겠지만 중국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그동안에 관심 받지 못했던 아티스트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큐브 엔터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도별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 추이만 보시더라도 막태 그래프가 폭발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높은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성이 높은 엔터 산업군에 제가 지난번 설명 드렸지만 굿즈 상품입니다 엔터 아티스트들의 굿즈 상품들의 매출이 높다는 건 수익성이 또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믹스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 엔터 산업 첫 번째로 다 넣었을 때 매우 매우 중요했던 게 결국에는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티켓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다 완판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과 같이 연속 성장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엔터 산업 1을 다 넣었을 때 부분들은 채널이라든지 노란톡에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채널과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매일매일 투자 양질에 좋은 콘텐츠들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바로바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순차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 드릴 거고요 거기서는 매일매일 실시간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데이터들, 내용들, 중요한 투자 정보들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큐브 엔터 지금부터는 실적 분석과 재무 안정성 지표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엔터는 2020년에 매출액이 375억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에 매출액은 2배 가까운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2022년에도 더 좋은 실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성장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22년 기준으로 2020년 대비해서 무려 7배 가까운 실적을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순이익은 2020년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2022년을 원년으로 흑자 전환하면서 계속적으로 돈 버는 엔터 회사가 된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이 바닥이기 때문에 연평균 성장률이 소폭 좀 과대된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그 회사 바로 이 동사가 폭발적인 실적 성장하는 정도의 어떤 지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 연평균 성장률은 51%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100%씩 2배씩 계속적으로 실적 성장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순이익도 2배 넘는 실적 성장을 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아이들에 대한 팬덤 그리고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VTGNP라는 기업이 NFT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부분들이 가장 빠르게 실전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엔터가 될 겁니다 모회사와 어떤 시너지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23년과 2024년 실적 자체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컨센서스가 나오게 된다는 부분들인 거죠 매우 매우 중요하게 보실 부를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대비해서 2022년 2배 넘는 영업이익이 성장할 것 같고요 2023년에도 2022년 대비해서 좋은 수익성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재무 안정성 지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100% 언더러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440%로 건전한 수준입니다 유동 비율 같은 경우는 사실 2020년 대비해서 많이 좀 내려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2020년에 좋은 실적을 걷어내지 못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현금이 많이 유출된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4분기 좀 실적 데이터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유동 비율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PER 밴드와 PBR 밴드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목표 주가에 대해서요 PER 주가 수익 비율로 기준해서는 밴드선 최하단에 유지치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PBR 같은 경우는 밴드선 중단에 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엔터 회사다 보니까 자산보다는 그렇죠? 아무래도 자산이라는 건 유형 자산으로 많이 잡혀야 되는데 엔터 산업은 유형 자산보다는 무형의 가치가 훨씬 더 많은 섹터와 산업군이기 때문에 PBR보다는 PER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현저히 좀 저평가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좀 조정을 받았고 이번 주에도 양호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목표 주가는 대략적으로 2만 5천원 먼저 좀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기대되고 있는 부분은 명확합니다 다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선별 접근을 하셔야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곧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황금주도주 소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이제 YG 플러스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YG 엔터가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음식, 요식업도 사업을 좀 했었고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돈 안되는 사업들을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골프 관련된 그린웍스라는 회사도 지금 매각을 하면서 어떤 돈 안되는 사업부는 좀 정리를 해 나가고 있고요 돈 되는 사업부에 좀 집중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YG 엔터 계열들의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앞에 보시는 도표를 보시면 작년 3분기 분기보고서 자료에 있는 사업 개요 내용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음악 서비스 매출액이 6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YG 엔터와 그리고 하이브 아티스트들의 어떤 굿즈, 상품, 제품 매출액이 20%를 차지하고 있고 이 두 개 사업부 매출이 약 90%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밑에 주식 보시면 돈벌이가 되지 않는 사업 부분은 철수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실적 페이스가 3분기 누적으로 YG 엔터가 사실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주가가 덜 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부분의 요인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었냐면 아무래도 SM이라든지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의 어떤 스펙트럼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라는 기업에 좀 많이 의존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제가 YG 엔터라는 기업을 설명드릴 때 부분들이 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블랙핑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많이 대단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주요 회사 매출 포인트가 그리고 투자 포인트가 된다고 얘기 드렸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YG 플러스도 낙수 효과 그리고 YG 엔터나 하이브 회사 아티스트들의 어떤 활발한 활동들이 어떤 상품 제품 매출로 연결됐을 때는 당연히 YG 플러스도 작년 실적이 좋은 페이스도로 이어가지 않을까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 MD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 엔터와 그 에티스트와 관련된 부분들 뭐 라이선스도 있을 것 같고요 유통 생산 이런 부분들을 MD 사업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는 블랙핑크가 이제 월드투어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두고 있고요 완판 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그런 부분들 실적이 반영이 될 것 같고 새로운 또 베이비 몬스터라는 새로운 걸그룹이 YG 엔터 쪽에 걸그룹에서 데뷔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동안에 없었던 새로운 뉴 페이스가 나오면서 YG 엔터가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끌어올 수 있는 두 개의 모멘텀은 블랙핑크와 새로운 걸그룹 데뷔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YG 엔터 좀 사업 구조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네이버가 있고요 그 옆에 하이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바이브라는 음원 컨텐츠 관련된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 대행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YG 플러스고요 아까 3분기 보고서에 있는 전체 매출액 중에서 음원 그리고 음원 유통 관련된 부분들이 차질을 맞이하고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바이브 쪽에서 수수료 운영 대행 서비스를 받아오고 있다는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브에 있는 이제 국내 음원 음원 투자 유통을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YG 엔터의 아티스트뿐만이 아니라 하이브에 있는 아티스트의 부분에 어떤 MD 제품들까지 같이 엮어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YG 플러스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엔터 쪽 아티스트와 관련된 플러스 알파 사업들을 시너지를 잘 만들어 낸다고 했을 때는 YG 플러스도 좋은 실적을 낼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시세가 분실됐다가 조정받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주가라는 건 사실 꾸준히 뭐 한없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주가 조정이라는 것도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요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항상 얘기 드리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하반격리성이 든든하기 때문에 두 번째 바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전 저점보다 높게 바닥을 형성하면서 투자에 대한 신뢰도 그 투자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G 플러스 실적 분석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채널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장 브리핑 내용들을 점검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주식 시장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시장 뷰들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라든지 환율 유가 동향을 통해서 어느 섹터를 좀 챙겨보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 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되면 저랑 실시간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다면 상담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투자 방향 업종에 대해서 분석에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투자하시기에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채널 추가하는 방법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갖다 대셔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채널 추가 바로 가능하시겠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답신이 갈 겁니다 노란톡 주소와 노란톡 참여 코드고요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올해가 개명년이죠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기도 했고요 그동안 사실 보유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손 놓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내려온 기업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작년 4월부터 제가 좀 얘기 드렸던 기업들을 보시면 그때만큼이나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거죠 사실 실적이 너무 좋은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라는 건 주식시장에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하지만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종목 주가가 안 올라온다는 건 의심하고 공부하고 체크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명심하셔서 좀 주식시장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좀 해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YG 플러스 좀 실적에 대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순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적자 기업이죠 2018년부터 19년, 20년까지 계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에는 굉장히 큰 순이익을 거둬냈는데요 제가 재무제표 쪽에서 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을 많이 보셔야 된다는 이유가 회사는 본업으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내가 어느 기업에 투자했다고 해서 그 지분에 대한 가치가 높아졌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큰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재료와 테마일 뿐인 거죠 그래서 YG 인베스트먼트가 좋은 투자물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회성 이익으로 잡혀서 2021년에는 좀 순이익이 높게 잡혔다는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만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쭉날쭉합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상당히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들쭉날쭉한 영업이익 페이스를 좀 보여줬는데요 2021년에 좋은 실적 냈고요 3분기 누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작년 3분기까지 페이스가 나쁘지 않았고 4분기에 호실적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좋은 실적이 나와주리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액의 연평균 성장률 그리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대한 CHR 연평균 성장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업이익을 위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매출액은 사실 아직까지는 3분기 실적이다 보니까 4분기 실적이 반영된다고 한다면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좋은 성장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사실 다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3% 수준에 준하는 최근 기준으로는 높은 수준을 좀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적은 그렇게 좀 마무리해서 얘기를 드리겠고요 재무 안정성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60% 얀다고요 유보율은 3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동 비율 같은 경우는 200%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 드리는 120%를 넘는 좋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엔터 선업군이 좋지 않았죠 사실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은 오프라인 콘서트를 못했기 때문에 안 좋았겠지 그 이상으로 앨범은 굉장히 많이 팔려나가기 시작했고요 케이팝의 위상은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적으로 코로나 시국에서 좋은 실적들 나왔던 거죠 그리고 사실 제가 YG 플러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큐브 엔터 얘기 드렸던 건 그동안에 없었던 성장 기업이라든지 그동안에 없었던 실적이 굉장히 터널한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엔터 산업 두 번째로 좀 가져오게 되었다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를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ER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는 이제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밴드선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고 얘기 드리겠고요 PBR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기준 놓고 본다면 좀 중간 정도 위치하고 있는데 결국 실적이 4분기에 얼만큼 잘 나올지 이 부분들이 이제 작년 한 해 실적치를 만들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적인 목표 주가는 7,330원을 좀 제시를 드리겠고요 방송 시간이 사실 좀 제약적이긴 하죠 20분에 좀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얘기들을 설명드리고 싶고 더 많은 스토리들에 대해서 더 많은 기업을 바라보는 방법들에 대해서 투자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이 좀 한정되다 보니까 채널 추가와 노란톡에 들어오신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서 24번째 강의 시간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채널 추가가 되고요 다양한 시험 콘텐츠 있으니깐요 많이 많이 오셔서 접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장중에 저랑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노란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2월달은 중소용주의 어닝 시즌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대형주의 어닝 시즌은 1월달에 끝났습니다 그런 중소용주 중에 실적이 월등히 성장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많이 많이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노란톡 많이 들어오시고요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식헌터 24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